17일 행정타운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새마을운동 45주년을 기념하는 제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찬민 시장과 관내 새마을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전달과 특강 등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 생활 실천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과 봉사의 앞장서는 뉴 새마을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